귀리는 많이 알려져 있듯이 베타그루탄이나 다양한 섬유소 그다음에 단백질, 무기질들이 풍부하게 있는 작물로써 당뇨병 다양한 성인병의 좋은 성보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10대 슈퍼푸드의 하나로써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귀리의 대표적인 기능성 물질로 알려져 있는 것은 베타글루칸인데요 베타글루칸은 보통 항당뇨나 비만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아베난사아마이드나 아베나코사이드와 같은 그러한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귀리 껍질 추출물에서도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는 것을 저희가 개발한 귀리 당하역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원료들을 첨가해서 주기라든지 수프라든지 다양한 제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길이 소비 확대와 소비자의 만족도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